안녕하세요. 함께 할수록 정답을 배우고 있는 정답학 정원구입니다. 자, 우리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학습법 선생님이 얼마 전에 찍었거든? 올바른 여름방학 학습법 해서 고3 학생들, 고2 학생들 다 얘기를 했는데 고2 학생들 얘기가 뒤에 나와서 고2 학생들이 잘 못 봤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. 어제 선생님이 편의점에 갔다가 고2 여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. 그래서 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막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, 선생님 수업 들었었니? 그랬더니 겨울방학 때 들어섰다고 그러면서 1학기 내신 잘 봤니? 그랬더니 잘 봤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, 화학은 진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. 그 여학생이 잘 봤던 이유는 겨울방학 때 개념을 탄탄하게 잡았기 때문일 거야. 자, 2학기에 우리 또 잘 봐야지? 자, 근데 2학기에는 이제 3, 4단원이 이 범위가 될 거고 그러면 3, 4단원에서 해야 될 거 뭐냐면 개념 강의 다시 들어야 돼요. 우리 개념의 정답, 겨울방학 때 많이 했었는데 한 번 쭉 돌렸을 거야. 겨울방학 때 한 번 쭉 돌렸는데 자,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죠. 6개월이 지났잖아. 잊혀졌을 거야. 많은 게 잊혀졌을 거예요. 그래서 또 다시 들어야 돼. 이게 화학은 정말 개념이 중요해. 문제를 푸는 거 이전에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. 그래서 이 겨울, 여름방학 동안에, 여름방학 동안에 짧지만 개념을 다시 한 번 들으세요. 처음부터 거의 다 들을 필요 없지. 3, 4단원을 우리 목표로 해서 2학기의 범위에 들어가는 3, 4단원 부분의 개념을 꼭 들으세요. 3단원이 분자의 구조와 이제 분자의 구조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분자의 구조, 잊혀진 게 있을 거야. 또 분자의 극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. 3단원은 진짜 점수를 득점해야 되는 단원이거든.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개념 강의만으로 거의 대부분 다 채워질 거예요. 근데 4단원에, 4단원에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지. 자, 4단원에서 최대 고비가 2학기 내신의 최대 고비일 텐데 그게 뭐지? 그렇죠, 중화반응이죠. 이 중화반응은 일단 개념을 다시 한 번 들으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다진 다음에 나는 진짜 1등급을 갖고 싶다. 난 진짜 1등급을 갖고 싶다. 라고 하는 학생들은 테마특강을 들으세요. 테마특강을 들으세요. 테마특강에서 중화반응 파트를 다시 한번 들으면 고위 학생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. 그 부분을 들어서 중화반응을 완성을 하면 1등급 노릴 수 있어. 그래서 나는 1등급을 노릴 거야 라는 학생들은 개념강의만 듣지 마시고 개념강의 다 듣고 2학기 부분의 개념강의 듣고 중화반응은 테마특강으로 들으세요.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. 여기까지. 나는 1등급이 목표다.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. 자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개념강의를 다시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 여름방학 동안에 그거를 듣고 그리고 중화반응 파트는 테마특강으로 보완을 해서 2학기 내신도 우리 1학기 잘 봤지? 1학기 잘 봤듯이 2학기에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올해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공부하기도 힘들텐데 이제 곧 다시 더워질 거야. 이 장마가 딱 끝나면 엄청 더워져서 공부하기 좀 힘들텐데 이 여름방학은 화학과 함께하는 거야. 자 화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개념강의 듣고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테마특강까지 해서 이 여름방학 정말 알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정답박 정우구였습니다. 고2 학생들 모두 화이팅!